동네놈들 아 나 진짜 너무 좋다 나이 좋은데 남자들이로 있어야 되나? 이게 뭐냐 이게? 뭐야 이거? 어? 몽타주가 있네? 야 천만원이야? 야 오 왜 이렇게 생겼냐? 불광동 족제비래 불광동 족제비면 카사노바야? 그런거 같은데? 이게? 아 진짜 특이하게 생겨졌네 아 이렇게 생긴거는 혼나지가 않아가지고 보면 바로 알 수 있을거지 야 바로 때려잡자 한방이지 이렇게 생겼는데 천만원 밖에 안해? 뭐 이렇게 생겼는데 천만원일 수 있지 어? 형 왜? 몽타주에 있는 사람 아니야? 맞지? 맞는데? 맞다 이 사람 맞지?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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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리인은? 필리폰 끼고 있어 잡자 내가 잡을테니까 너가 3해라 내가 칠할게 내가 뗄테니까 데리고 나갈까? 응 저기요 저기 죄송합니다 저 혹시 몽타주 줬다고? 저기 몽타주 어?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네 어? 어? 뭐야? 어? 왜요? 아니 저 저 사람 아니에요? 몽타주는 사람 본인 아니에요? 저 아닌데? 난 이 사람 같은데? 맞죠? 이 사람이라고? 맞는거 같은데? 아니 아니 이 사람 아니 이 사람이야 아니 안경이 딱 이 사람 같은데? 뭔소리 하는거야? 아니 이 분 같은데? 아니 안경이 딱 똑같이 다른거 똑같이 아 이 사람 맞아 이 사람 맞아 내가 볼 때 이 사람 맞아 무슨 사람인거야? 아니지 이 사람이지 아니야 이 사람이지 저기 죄송한데 둘꺼 같아 이 사람이죠? 제가 이 사람 같은거 같아 그죠? 둘 중에 있는데? 아니 있는데 아니 죄송한데 저는 키가 160이에요 160이요? 아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제가 190이거든요 140이신거 같아요 아니 제가 작년에 160 올해 165 5cm 컸어요 저는 키가 저기 저기 죄송한데 같이 나가실까요? 아니야 이 사람이야 형 이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이야 아니 누가 봐도 이 사람이잖아요 그쵸 이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시네 아저씨 나 말 이상하게 하지마 선생님 욕을 자주 하신다는데 나는 살면서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? 저도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? 어? 맞네 아저씨 어? 이 사람이 잘하는데? 할진데 약간 좀 이 사람 맞는거 같은데 아니 저는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방금 다시 다시 아 맞다 이 사람들 같이 아니 잠깐만 아니 제가 지금 욕을 한게 아니고 제 입에서 그런거 아니 나와요 나와요 저는 욕을 하는 알았어 아니요 나와 이 사람은 아 저 담아요 나와요 나와요 천만원 우리 천만원 아이씨 나 아니에요? 이게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아니 닮았어요? 네 하탱 좀 떼주시겠어요? 네 네 혹시 나한테 잡힐 수 있으니깐? 네 네 그냥 부세요 네 괜히 있으면 잡히니까 네 어디갔어 어디갔어 어디갔어? 저기 아까 그 계시던 분 혹시 어디갔어요? 어디갔어요? 네 갔어요? 그 사람이 두 번인데 아 그 사람 맞다니까요 아 그 사람 맞다니까요 아 죄송해요 아 너무 똑같은게 가지고 이거 나 나 나 이 사람이라니까 아니 이 사람이라니까 죄송합니다 저 사실 몰래카메라에요 몰래카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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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보시면 카메라 보겠네요 아 아 아 누군지 아시죠? 혹시 아 아 아 없어요 뭐 뭐 좀 마시고 하자 그러니까 아이스 먹어야겠다 아이스 뭐야 뭐야? 아 요즘엔 이렇게 몽타주가 있네 뭐래 뭐냐 공갈사기범이래 현상금이 천만원이야 오 천만원이야? 오 야 보이면 바로잡자 이거 근데 이거 불광동 좁제비가 뭐야? 제비? 그럼 막 여자 꼬시고 막 그런거 아닌가? 아이 다른 제비겠지 아이 그래 하긴 뭐 이 얼굴로는 좀 힘들거 같은데? X 생겼다 그러니까 X 생겼네 야 키가 140이야 야 내 안정키인데? 아 보면 바로 알 수 있겠는데 O 이렇게 생긴 어 왜왜 이 사람 아니야? 여기 몽타주 오 맞네 맞지? 오 맞다 맞다 천만원이다 어떻게 해 잡자 오케이 잡자 형 뭐야 어 뭐야 날짜 너무 좋네 뭐야 누구야 똑같이 생겼는데 잡아야 된다 이 사람 아니야? 나는 저 사람 같은데? 건너편 사람 같은데? 아니야 이 사람이야 아니 건너편 사람이야 아니라니까 건너편 맞네 저 둘 중에 한 명 맞는 거 같거든? 물어봐야 돼 물어볼까? 아니 일단 가서 아 이거 물어보는 것도 웃기다 아니 물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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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실례합니다 네 혹시 옆에 이 분 어 뭐야 이거 몽타주 네 이쪽 분 맞죠? 이 분이죠? 저 이 분 같은데? 형 쪽제비야? 나 쪽제비 아니야 아니 이거 니가 봐도 형이잖아 아니 너네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 삐뚤어진 거 형이잖아 아니 이 사람 같은데? 아니 저는 이쪽 분 같아서 아니 저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저희가 현상금 천만 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아 이 형 형 저번 주에 이거 연락 안 됐던 건 이거 아 이 사람이야 아니 아니 저는 평생 동안 요구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뭔 소리야 어느 정도 했잖아 한 번도 그런 적 없어 아니 잠깐 불강동 혹시 누가 사세요? 저 불강동이네 너네 그러면은 형도 불강동 살잖아 난 2년 전까지 살았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살았어요? 나 이 사람 같아 나는 아니야 나 이 사람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니 그럼 같이 갑시다 아 잠깐만 같이 가 그러면 아 잠깐만 얘기 좀 할게요 야 갈갈보라 갈갈보라 뭘 갈갈보를 해 다 들려 아시 아 다 들려요? 네 내가 알겠다 저 사람으로 하자 저 사람으로 할까? 아니 우리가 갈갈보라야지 본인들이 왜 갈갈보라 니아씨 정신물이 없게 생겼네 아니 잠깐만 욕을 자주 하는데 아니 누가 욕 욕 좀 들어볼게요 욕 좀 잘하시네 이분 맞네 아니 여기로 들어봐요 몇 번만 해보세요 아니라고 나 이분이 잘하는데 잘하는데 둘 다 아니 같이 갑시다 야 가 이 형이 문제네 이거 아 이거 우리가 짜증만 죽겠네 아니 이 형이 쪽재비처럼 생겼잖아 아니 난 둘 다 쪽재비가 봐봐요 아저씨 우리 아니라고 했잖아 반성해서 봐봐 왜 그래 이렇게 생긴 사람이 뭐 세상에 뭐 한들이야 이렇게 생긴 사람이 또 있다고? 없어요? 있지 않아요? 아 진짜 몰래카메라예요 몰래카메라 사실 저예요 저 어쩐지 근데 잘 막히고 했어 이 사람 아 이 사람 이 사람이라니까요 이거 좀 헷갈리죠 근데 저 너무 똑같은 거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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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